네 잘 오셨습니다. 더 하세요. 조금 더. 뭘. 제가 눈 맞춤을 좀 하려고. 취향이 좀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서 다운되세요? 당이 떨어지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? 아니 앞에는 뭘 차신 거예요 지금. 그때는 눈을 가리고 나오시더니 이제는 뭘 차고 나오시고 정말. 용인 씨 씨름 선수였어요. 2020년.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듭니다. 앞으로 내가. 대박이 날 것 같다. 대박이 날 것이다.